자 여기는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조금 다시 요 화면으로 좀 갈게 개념, 기후 정의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용어야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게 뭘 위한 거냐면 뒤에 framing 이라고 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거야 frame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이걸 만들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해 지구온난화의 틀을 만들려고 해 그럼 지구온난화를 뭐 어떤 틀로 어떤 걸로 틀을 만들 거냐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서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의 틀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이것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라고 보는 거야 framing 만들다지, 뭔가를 만들겠지, 뭐로 만들 거야 이런 문제로 만들려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이거라기보다는 그럼 이건 뭔데? is purely, 순수하게 환경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환경적인 거야 이것은 물리적인 거야 뭐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좀 보면 되냐면 ethical 이라는 단어하고 political 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뒤쪽에 environmental or physical 이라는 단어가 썼지 두 개가 서로 상반되고 있지 그럼 여기에 관한 거를 지금 이 뒤에서 그대로 받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one은 issue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본질적으로 환경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서 지구온난화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 이게 지금 해석할 때 조금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 지금 cui 생긴 것ả perspective 불을 묵enter 불을 묵enter 불을 묵enter 불은 불이 불을 묵enter 불은 불을 묵enter 불을 묵enter 감사합니다.